그 성함이. 김꽃돌아요. 전화 왔어요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김문기요? 김문기라고 알아요? 김문기? 잘 모르겠는데. 누구세요? 아 아빠! 잠시만요. 깜빡했어. 아 아빠! 아 아빠! 아 아빠! 아 아빠! 더 이상은 재밌어.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에요. 야옹해봐. 용돈 줄게. 야옹? 긴 짐 긴 짐 흥흥 흥헥 I love you when you call me Say e orita I wish I could be ten die 고니를 아냐고요?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